아침, 밤, 잠바람에 울고 가는 저기저기 우리 선생님께 실제 역사 한 장 써주세요 한 장 말고 두 장이요 두 장 말고 세 장이요 세 장 말고 네 장이요 네 장 말고 다섯 장이요 구리구리구리구리구리 말기벌이요 이긴 사람! 자 심사 옆구리 같이 주세요! 잘 하셨어요 복습할게요 한 번 더 있습니다 선생님 준비! 준비! 시작! 4장 말고 5장이요 5장 말고 6장이요 꾸리뿌리 꾸리뿌리 와이파이 봉 이긴 사람입니다! 이게 화해 시간이에요 손잡아 주시고 이긴 사람 흔들어주세요 이긴 사람 흔들어주세요 이긴 사람 가슴에 이렇게 타겠다가 우리 손을 갖다 뵐게요 손을 갖다 내세요 가산대 손 같이 갖다 대세요 이렇게 그렇죠 같이 갖다 대세요 그렇죠 역선한테 이야기해 줄게요 이아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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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번에 진사랑 가슴풍에 갖다 대고 이아네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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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지내보자 이아네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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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자 3장 말고 대장이요 한 번? 4장 말고 5장으로 쁄낤도 먼저 이야기해주세요. 잘하셨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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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에는 침해 예방에 좋은 손동차 한번 박수 한번 쳐보도록 할텐데 손동차 좀 비벼주세요. 한 번 비벼주시고 박수 한 번 이렇게 크로스 해주실래요? 아침 바람 찬바람에 울고 가는 저기저기 우위선생님께 실제에 역사 한 장 써주세요. 한 장 말고 두 장이요. 두 장 말고 세 장이요. 세 장 말고 네 장이요. 네 장 말고 다섯 장이요. 구리구리구리구리구리 구리구리구리 구리구리구리 자 심사 옆구리 다쳐주세요. 잘하셨어요. 복수할게요. 한 번 더 있습니다. 준비. 시작. 아침바람 찬바람에 울고 가는 저기저기 우리 선생님께 역사장 역사 한 장 써주세요. 한 장 말고 두 장이요. 두 장 말고 세 장이요. 세 장 말고 네 장이요. 세 장 말고 네 장이요. 네 장 말고 다섯 장이요. 다섯 장 말고 여섯 장이요. 꾸리구리구리구리구리 구이구이구이구이 구이구이구이 이긴 사람입니다. 자 이게 화해 시간이에요. 손잡아주시고 자 이긴 사람 흔들어주세요. 이렇게 이긴 사람 흔들어주세요. 이긴 사람 가슴에 이렇게 타겠다가 자 우리 손을 갖다 댈게요. 손을 갖다 대세요. 아니 가상대 손 같이 이렇게 갖다 대세요. 아 이렇게. 그렇죠. 같이 갖다 대세요. 그렇죠. 자 역사한테 이야기해줄게요. 이하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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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있다. 너 있다. 너 있다. 너 있다. 자 이번에 진파랑 가슴 쪽에 갖다 대고. 아. 자 이하네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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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있다. 더 있다. 더 있다. 더 있다. 자 안아주면서 잘 지내보자. 잘 지내보자. 잘 지내보자. 사랑해. 사랑해. 자 마지막 한 번만 더 갈게요. 조금 빨리 갈게요. 세수 세. 준비. 시작. 시작. 아침 하란 산 바람에 울고 안은 저기저기 우리 선생님께 실적해 역사 한 장 써주세요. 한 장 말고 두 장이요. 두 장 말고 세 장이요. 세 장 말고 세 장이요. 네 장 말고 다섯 장으로. 우리 한 번 갈게요. 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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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팟! 펄! 자 이번에도 이긴 사람이 이번에는 진 사람은 이긴 사람 반찬필게요. 마지막 한 번 반찬필게요. 역사도 이야기해주세요. 잘하셨어요. 잘하셨어요. 이번에는 침해 1명의 좋은 손동차 박수 한번 쳐보도록 할텐데 손 좀 비벼주세요. 손 비벼주시고 박수 한번 여러분들 크로스 해주시면 돼요. 아침 밤 참바람에 울고 가는 저기저기 우리 서는 생계 실제 역사 역사 한 장 써주세요. 한 장 말고 두 장이요. 두 장 말고 세 장이요. 세 장 말고 네 장이요. 네 장 말고 다섯 장이요. 구리구리구리구리구리 구리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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시작 아침 바람 찬바람에 울고 가는 철저기 우리 선생님께 역사장 역사 한 장 써주세요 한 장 말고 두 장이요 두 장 말고 세 장이요 세 장 말고 네 장이요 한 번 더? 네 장 말고 다섯 장이요 다섯 장 말고 여섯 장이요 꾸리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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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긴 사람이다 자 이게 화해의 시간이에요 손 잡아두시고 자 이긴 사람 이긴 사람 흔들어주세요 이렇게 이긴 사람 흔들어주세요 이긴 사람 가슴에 이렇게 타겠다가 자 우리 손을 갖다 댈게요 손을 갖다 대세요 아니 가산대 손 같이 이렇게 갖다 대세요 그렇죠 같이 갖다 대세요 그렇죠 자 역사 같이 이야기 해줄게요 이 안에 이 안에 이 안에 너 있다 너 있다 자 이번에 진사랑 가슴 쪽에 갖다 대고 자 이 안에도 이 안에도 이 안에도 이 안에도 너 있다 잘 지내보자 잘 지내보자 잘 지내보자 잘 지내보자 잘 지내보자 자 마지막 한 번만 더 갈게요 빨리 갈게요 자 선생님 쌤 준비 시작 시작 아침 하란 산 바람에 울고 안은 저기저기 우리 선생님께 실적해 역사 한 장 써주세요 한 장 말고 두 장이요 하나 보자 두 장 말고 세 장이요 세 장! 세 장 말고 네 장이요 하나 보자 네 장 말고 다섯 장이요 자 이번에도 이긴 사람이 진사람 이긴 사람 반찬필 자 역사도 이야기해주세요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자 이번에는 치매해방의 좋은 손등차 한번 박수 한번 쳐보도록 할텐데 손 좀 비벼주세요 한 번 비벼주시고 박수 한번 끝까지 저희 유튜브 방송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구독단체 눌러서 구독해주시고 왼쪽에 제가 추천드리는 또 다른 유튜브 방송 시청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